안녕하세요 팔봉샘입니다. 오늘은 월득기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신사일 중에서는 크게 보면 천을기인, 천덕기인, 월득기인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신사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운 사람들이 갖고 오는지 천덕기인과 월득기인인데 월득기인이시면 어려움이 당했을 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시험이라든가 성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기인을 만나서 내 삶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월득기인인데 바로 하늘에는 두 가지 득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태양의 득이고 하나는 달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월득은 바로 달월자를 써서 달의 기운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달 속에는 우리가 토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운도 있는 겁니다. 전생에 부모나 조상님들이 득을 많이 지어서 나에게 그 득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막히고 정말 답답할 때 조상님들이 바로 점지를 해주고 기인을 만나게 해준다든가 좋은 정보를 주게 되고 또 성진이나 합격 이런 것을 주는 것을 바로 월득기인이다. 이렇게 말씀 올리는 겁니다. 월득기인이라는 것은 사주학에서 천간이라고 하면 사주 여덟자 중에서 간목이나 병화나 경금이나 임수가 있어야만이 월득기인이 되는데 또 사주에 없더라도 올해같이 값진 년이 되면 간목이 왔는데 간목이 왔는 사람 중에서는 음력이 2월, 6월, 10월에 태어난 분들이 올해는 월득기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주에는 없지만 올해의 음력이 2월, 6월, 10월입니다. 그러면 묘울이 되겠죠. 미월이 되고 해월이 됩니다. 이런 달에 태어난 사람들이 올해는 월득기운을 받게 되는 겁니다. 월득을 받으면 그런 사람들은 막히는 운이 또 이렇게 터지고요. 또 새로운 사람 귀인을 만나게 되고요. 멘토를 만난다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없더라도 올해같이 간목이 들어오는 해는 바로 우리가 월득기인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러면 내년은 또 월득기인은 없겠죠. 그 다음에는 후년에 또 병화가 오면 병화에서 월득기인이 있는데 바로 음력 1월, 음력 5월, 음력 9월에 태어나면 내년 후 내년 말고 후년에 2026년에는 또 월득기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득기인은 문세가 막히고 힘들 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바로 월득기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주에 간목이 있고 만약 갑일에 태어났는데 사주에 음력 2월, 6월, 10월에 태어났다면 최고의 어떤 길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일관이 바로 간목이 되는 거니까요. 사주, 8자, 8자 중에 청간 4자에 내가 간목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다른 곳에 갑오년이든 갑신이 월이든 또 갑옷이든 이렇게 간목이 있어도 바로 월득기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관을 갖고 나왔다면 천복을 갖고 나왔는 거죠. 병화는 뭡니까? 또 음력 1월, 음력 5월, 음력 9월을 얘기하는데 병화가 어디에 있던 간에 바로 월지에 월지라는 것은 바로 년월일시를 얘기하는 거죠. 월지에 음력 1월, 5월, 9월 중에 태어나면 바로 우리가 월득기인이 되는데 그것을 이노술삼합이라 그럽니다. 또 간목은 바로 해몸이 삼합이라 그러는데 해몸이 목이 돼서 간목이 덕극을 한다는 겁니다. 덕극은 청간에 덩그러니 크게 나타나는 것을 덕극이라 그러는데 덕극이 타게 되면 바로 천월기인이 되는 겁니다. 자, 경금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음력 4월, 6월, 12월에 태어나면 바로 천월기인이 되는데 4주 1간에 만약에 경금이 태어나고 음력 4월, 8월, 12월에 태어나면 최고의 큰 월득기인이 되고 다른 곳에 경금이 있고 음력 4월, 6월, 음력 8월, 4월, 8월, 12월에 태어나면 또 천월기인, 월득기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임수는 뭡니까? 신자진이라 음력, 그죠? 3월, 그 다음에 음력 7월, 그죠? 음력 그 다음에 11월 되겠죠. 그런 분들이 임수가 어디에 있든 간에 또 임수 1간으로 태어나고 음력 3월, 7월, 11월에 태어나면 최고의 월득기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득기인이라는 것은 내 일간에 태어나면 가장 큰 복이 되고요. 그것이 감목, 병화, 경금, 임수가 되고요. 다른 곳에 있더라도 또 우리가 월득기인이 되는데 올해같이 감목이 들어오는 갑진연애 음력도 2월, 그죠? 음력 6월, 음력 10월에 태어난 사람도 월득기인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월득기인을 가진 사람들은 그에는 큰 재산이 풀어나고 좋은 님을 만나고 좋은 연애를 이루어지죠. 그죠? 행제수가 있어서 복권이 당첨되기도 하고 성진, 합격 이런 것들이 천복이 오는 거죠. 그래서 뜻하지 않는 귀인을 만나서 나에게 행운을 갖다 주는 거죠. 또 막 깃든 운이 풀려서 금전운이 쏠쏠 풀려서 그죠? 그동안 어려웠던 경제사정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월득기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주학에서 감목, 병화, 경검, 임수가 있는 분들이 바로 월득기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 일관에서 감목이나 병화나 경검, 임수로 태어난 분들은 가장 큰 월득기인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성에서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내 사주학에서 병화, 감목, 경검, 임수가 없더라도 없더라도 우리 해년에서 올해같이 갑진년 같으면 바로 음력 2월, 6월, 10월에 그러면 묘가 되고요. 미가 되고 해가 되겠죠. 이런 달에 태어난 분들은 올해는 월득기인으로서 큰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의, 팔자의 없더라도 또 월득기인을 가질 수가 있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큰 기운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선 우리가 해묘미 삼합, 위노술 삼합, 그죠? 그 다음에 사회축 삼합, 또 신자진 삼합을 아시아역에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요. 댓글을 주시면 만약에 사주에 어떤 일관을 태어난지 모르시면 댓글을 주시면 제가 무슨 일관을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좌우지간 올해 월득기인을 가진 사람이 천복을 누리는 그런 해다. 올해는 갑진년이 바로 천복을 누리는 월득기인이 들어오는 해다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자와 알림을 주십시오.